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목요일 매일신문영상이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교정한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북도청 부지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법사위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이명수 의원이 최초 개정 발의한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국회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723억 원에 이르는 도청이전터에 국가 매입이 가능해 경상북도는 도청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조기 상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